안녕하세요 여러분 패션 유튜버 철미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패션 공모전인 대한민국 패션대전 35회 가볼건데요. 패션대전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명한 패션 디자인을 꿈꾸는 지망생들이 가장 참여하고 싶은 공모전 중 1위랍니다. 그 이유는요 일단 한국 패션협회에서 주최하는 이름도 이름이겠지만 아무래도 어마어마한 상금과 수상자 혜택이 그 이유인데요. 대상을 하면요 무려 2천만원의 상금과 S모드 파리 유학 그리고 다양한 해외의 인턴십 기회 그리고 다양한 업체와의 연결 기회까지 진짜 수상자 혜택이 어마어마합니다. 또 이렇게 저희같이 패션업계나 패션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바로 이런 베아매고 패션대전 같은 공모전에서 사람들의 그 크리에이티비티 앤 창의력 그게 아주 폭발합니다. 멋이라는 게 폭발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처럼 이렇게 패션을 공부하는 분들이나 패션업계에 일하시는 분도 이런 공모전 같은 걸 보면은 좀 더 이제 크리에이티브한 면도 많이 얻게 되고 그리고 영감도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철미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패션대전 제35회 본선쇼 함께 보실게요. 도착했을 땐 리셉션 줄이 진짜 진짜 길었어요. 영상은 못 찍었지만 진짜 어마무시하게 길었다는 거. 아무래도 국내 디자인 공모전 최대 인사이고 또 본선 대회이고 심사위원분들도 다들 엄청난 분이시다 보니까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모인 것 같아요. 심사위원분들은 키옥 강기옥 대표님 비욘드 클로젯 고태용 대표 카이 계안이 대표 곽현주 컬레션 곽현주 대표 제이크 구현주 대표 이상봉 대표 등 패션업계의 정상급 대표님들이 심사를 직접 하십니다. 심사를 받는다는 생각만 해도 저는 무척 떨리네요. 주제는 한국건축물의 재해석으로 총 26기 내 본선 진출자의 4가지 스테이지를 보여주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총 26개의 작품 중 제가 제일 좋았던 8가지 작장을 꼽아볼게요. 8번 디자이너 김여림님 제목은 우리 선왕님, Oh My Old God로 권력의 의미와 대비하여 점점 잊혀져가는 민초들의 영혼을 보여주고 싶었대요. 마을마다 존재하던 건축물인 선왕단의 특징을 조사, 재해석하여 토착 신들의 표의 모습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특히 저는 이 트렌치코트와 시스루 소재를 반반 믹스한 게 무척 좋았어요. 9번 디자이너 신동주님 망이 가는 제비 다방에 누워 금홍옷을 입고 잠든 이상의 초현실적인 잠꼬대를 연출했다고 합니다. 기와 위, 앵무사냥, 정유정과 분내, 잡상의 발톱 등을 상상하여 조선에서 몽중사냥을 즐기는 소설과 이상을 표현했다네요. 저는 특히 저 노란색 퍼 아우터가 무지 인상 깊었어요. 마치 한 마리의 새 같달까? 12번 디자이너 여대호우님 화재를 주제로 숭래문 화재에 대한 룩을 만드셨는데요. 숭래문의 현판과 화기연금, 노오픈파이어, 경고메시지를 포인트로 주어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했답니다. 특히 저는 네드 스트라이프 셔츠와 그린 패딩을 매치한 룩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14번 디자이너 황찬양님 환생을 주제로 정반대 삶에 대한 환상을 표현하셨는데요. 종묘에서 광대로 다시 태어난 왕을 컨셉으로 풀어냈다고 합니다. 실크와 오간자 소재를 통한 디테일 표현이 매우 인상 깊었어요. 16번 디자이너 조 본봄님 담장을 넘은 궁전음악대이라는 주제로 담 밖에 있는 음악대를 담 안으로 끌고 오기 위해 타임머신을 타고가 그들을 개몽시킨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린넨과 PVC 그리고 체인 활용이 돋보이는 룩으로 딱 요즘 시즌 트렌드에도 맞아서 눈여겨본 룩입니다. 21번 이다혜님 한지로 제작한 코튼 트윌 소재가 매우 특이했던 룩이에요. 한옥의 처마에서 영감을 받아 옷에서도 구조적인 부분을 갖게 하였고 전통 민화 속 자연의 모습을 직접 패턴으로 만들어 자연을 담은 한옥의 이미지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25번 최지연님 원래 제가 이런 반반 믹스를 좋아하는데 제 취향을 딱 저격하신 룩입니다. 자아의 불안정한 모습을 표현한 룩으로 곡선과 직선에서 오는 구조화를 불안한 자아를 가진 현대인의 모습과 연결해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대한민국 패션대전 대상자는 바로 26번 장시범 씨인데요. 아름다운 사람들의 거리를 뜻하는 미인도로 조선에서 보여지는 우리의 건축과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동시대의 스트릿 패션으로 표현한 매우 현대적인 룩이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패션 유튜버 첼미와 함께 제35회 대한민국 패션대전을 살펴봤는데요. 전체적인 분위기도 보고 그리고 첼미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8가지 작장도 보셨어요. 내년에도 또 어떤 멋진 디자인 작품들이 출품될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